보령시가 액화천연가스, LNG냉열을 활용한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령시는 어제 LNG터미널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LNG터미널의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냉열을 냉동과 냉장 물류산업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2025년까지 5천면 영보리 일원에 350억 원을 들여 60톤 규모의 열 교환기를 설치하고 LNG관로 1.5km를 매설해 폐열을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